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피곤하네요.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 피곤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죠. 먹고 살려면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또 영상도 올려야지 또 그리고 중요한 분들 만나면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름대로 상담도 해줘야 하고 할 게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할 것도 많고 진짜 24시간이 너무 모자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잠자는 시간도 좀 줄이면서 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본인의 수명만 짧아지는 거예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너무 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1월 효과 어디로 갔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월 효과 새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새해 랠리가 안 오고 있습니다. 까치랠리 사라졌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버렸어. 꺾이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완전 나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2,600도 깨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을 봤잖아요. 하여튼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내렸고 2,600선이 무너졌고 박살났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그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 투자심리가 뭔가 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전거리를 대비 20.29포인트 정도 내려서 2,587.02의 장을 마감했는데 이 코스피는 전날보다 0.57% 정도 내려가서 2,592.44의 장을 개장했죠.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2,600선을 웃돌기도 했어요. 결국 출발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발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은 6,713억 그리고 외국인들은 1,146억 사들였죠. 기관, 이 기관은 8,800억 정도 팔아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러가에 대한 원화 환율은 5.2원 정도 내려가지고 상승해서 1,310원, 1,31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 시가통액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한 기업들의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오른 LG엔솔의 상승폭이 1%도 미치지 못했고 네이버는 0.45%, 넬츠화학 0.1% 모르는데 그쳤고 셀트리온이요. 이 셀트리온이 5.8% 떨어졌어요. 5.83% 삼성바이오리직스도 안 2% 넘게 떨어졌고 삼성도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빠졌지만 하이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5.32포인트 하락을 해서 866.25로 거래 마쳤는데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 애들이 1,321억 기관 애들이 729억을 순매도를 했죠. 개미들은 그 2,137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청 상위 10개 종목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해 모두 2%대 상승률 보였고 LNF 9% 가까이 상승을 했고 LS 머트리얼즈 5.58, JYP 2.58 이렇게 상승했죠. 다만 그 바이오 기업이죠. HLB 12.38, 셀트리온엘 제약이 5.27, 알테오젠 2.2%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같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날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사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이 없어요. 결국은 나가려 된 거죠. 1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과도한 수준이었던 올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결국은 투자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매물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쏟아지고 중동지역이죠. 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지다 보니 또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라서 이 달러,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도 국내 증시에 악영할 기침이다. 달러, 달러가 안 좋다. 달러. 계속 또 올라가면 걸 때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 유럽장은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뭐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이 한 0.16%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 0.39%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0.34% 정도 현재 소폭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도 나락으로 가더니 오늘은 조금 오르려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오르겠죠. 그 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3,941.21인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지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941.21 한 4천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환율을 보니까 1,309원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1,309원 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달러일보는 143.16엔 유가는 72.7달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연화는 907.11원 유로원은 1,433.01원 소폭 상승 그리고 중국 연화는 182.8연 하락을 하고 있고요. 휘발유는 1,574.51원이고요. 하락하고 있고 국제금값 2,042.8달러 국내는 86,177.88원 현재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 국제 10년물을 보니까 3.9570이에요. 3,9570 그렇게 좋지 않죠. 이게 4% 가면 걸때리는 거예요. 좀 빠지면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좀 높다. 현재 선물은 다우지수 보니까 0.17% 현재 오르고 있고요. S&P S&P 현재 보니까 4,712.22 0.16% 오르고 있네요. 나스닥은 0.2% 러셀도 0.37% 정도 소폭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좀 꺾였죠. 꺾였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할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7만 6천 6병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또 서폭 오를 겁니다. 다시 또 7만 7천 원 뚫고 7만 8천 원까지 저는 다시 돌아가리라 봅니다. 우선주도 지금 6만 1천 7병까지 갔는데 6만 2천 원 선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빠질 때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 기술적인 반등도 있을 테고 일단 외인들이 들어와요. 외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던 길 그냥 꿋꿋하게 갑시다. 여러분 파이팅을 치면서 정신 승리라 해도 정신 정신 승리 아주 필요합니다. 정신 승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봐요. 굿나잇 ikkers 청립 1 2 3 4 5 15 아멘